내년도는 결국에는 온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 쪽에서 온디바이스 이야기가 나와서 저기가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쪽 밸류체인으로 들어간 수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주가도 바닥을 찍었는 데다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 엣지화하는데 이 테마까지 좀 붙는 바람에 주가가 최근에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있다 이게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PER로 이렇게 연산 한산을 해보니까 4배, 5배 이렇게 엄청나게 싸다 보니까 진짜 싸 그 다음에 이제 서버용 AI를 넘어서 최근에 약간 뜨는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PU 다음에는 뭐 NPU, TPU 이런 뭐 다양한 AI 반도체 키워들이 등장하는데 약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사실 약간 생소한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개념부터 한번 잠깐 알고 우리가 종목 단으로 한번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제 AI라 그러면 AI 서버, 클라우드 쪽 막 원래는 거기가 화두였고 거기 막 투자한다고 해서 관련된 HBM 관련료들이 많이 움직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엣지 단입니다 엣지 단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뭐 데이터 센터의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전화가 났어 스마트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아 그러네요 에리콜 저도 대학교 때 썼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스마트폰 같은 아니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PC라든지 이런 디바이스에 AI가 장착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I를 장착한 디바이스들이 드디어 등장한다 라고 그냥 온 디바이스가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를 구현하는 것은 AI 서버가 메인이긴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가벼운 것은 이 디바이스에 AI 알고리즘을 실어서 여기에서 해결하자 라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온 디바이스 AI의 수혜 중에 하나가 뭐 스마트폰 관련부분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1개월 뒤 몇 개월 뒤에 왔는데 우리 사회자 분께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신제품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 거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제 앞에서 막 실시간으로 AI랑 통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이제는 막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의 스펙의 변화가 크지 않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소수 약간 달라지는 거 눈으로 별로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이 고장이 나지 않으면 잘 바꾸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데 누군가는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하면 이제는 뭔가 교체를 해볼까 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 디바이스 AI가 이 세트의 기기들의 교체 주기 사이클을 저는 좀 당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앞으로 좀 자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쪽에 AI 알고리즘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면 컴퓨팅 능력이 증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DRAM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더욱 더 탑재가 증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지 옛날 사양은 똑같은데 거기에 AI 알고리즘 얹어버리면 이게 버벅거리고 안 되겠죠 그래서 DRAM 콘텐츠 같은 탑재량은 당연히 증가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은 좀 기억을 좀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기반 AI에서 우리가 내년도는 결국에는 온 디바이스 엣지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소비자 쪽으로 이제 아마 넘어가는 부분으로 기업들 투자가 원래는 활발했다면 내년도는 이런 쪽으로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온 디바이스 AI에 탑재되는 메모리 용량이 가장 왼쪽에는 커런트 스마트폰이니까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는 8개 정도가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8개의 메모리가 탑재된다면 디지털 AI로 AI 비서 쪽으로 어시스턴트가 되려면 20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뭐 디램 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단으로 어쨌든 핫한 거는 작은 단이죠 그렇죠? 중소형주들 쪽에서 요즘 뭐 11월 달 핫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미 한파성이 일어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이미 사실은 이렇게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뭐 충분히 저는 이동평균성과의 지금 이미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수렴하는 그런 파동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 컨셉 정도만 일단 오늘은 알아보자 라는 건데 온 디바이스 AI나 NPU 관련된 이런 종목들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분류를 좀 했는데요 노란색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에 있는 기업들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DSP라고 보통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보시면 DSP주, DSP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서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AI, NPU 이런 칩들이 다양하게 많이 앞으로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위탁 생산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하우스들은 좀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11월 달에 좀 만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NPU라는 특화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필요성이 증대를 하면서 IP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반도체 또 우리 펜리스 업체들의 중요성도 덩달아서 지금 같이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칩들 다 품종 소량 생산 쪽으로 가면서 이들을 검사하는 핑과 소켓 업체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핫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오늘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우리 기업들의 종류와 역할은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종합 반도체 기업이 있고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은 뭐 종합 반도체 기업 마이크로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설계부터 뭐 여기까지 다 하고 있는 기업들 그 다음 칩리스 펜리스 파운드리 쪽인데 칩리스는 설계 쪽만 주로 하는 거고요 펜리스는 설계와 유통을 같이 하는 회사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파운드리는 당연히 설계를 한 것들을 공장은 안 가지고 있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주문을 내서 위탁해서 만들어 주는 것들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고 이쪽에는 이제 오사트 관련된 기업들 파운드리 외주 후공정 관련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제가 디자인 하우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여기에 이미지를 몇 가지 한번 가져가 봤는데요 펜리스 업체들이 설계를 아주 잘하면 됩니다 잘하는데 우리 대표적인 펜리스 업체들은 누가 있죠? 퀄컴, 애플 이런 회사들이 우리 반도체 칩 우리가 직접 설계할게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걸 파운드리한테 이대로 우리 설계해 달라고 딱 주면 파운드리가 장난치나 뭐 이러거든요 이거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공사 현장에 가면 외백이 쫙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 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공됐을 때는 이런 그림이 될 거다 지하 몇 층부터 지상 몇 층 이렇게 막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그려 달라는 거 똑같다는 거죠 근데 공사 현장에서 이거 가지고 건물 하나 지어 달라고 하면 건물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엔 펜리스가 설계를 하면 이 파운드리한테 주기 전에 이거를 왼쪽 그림을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리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제조형 설계도를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해 주는 회사가 바로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이다 아까 DSP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어를 하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한 게 TSMC VC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TSMC 밑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의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SMC VCA들이 있고 그러면 삼성 회사도 파운드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있겠죠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AD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AD 테크놀로지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2019년 12월달 원래는 TSMC 밑에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해 왔었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AD 테크놀로지가 보니까 주로 TSMC가 대만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좀 좋은 것들 고사양 돈 되는 것들은 줄어 주고 우리한테는 뭔가 조금 돈 안 되고 저사양 이런 것들만 자꾸 주니까 좀 별로 이게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용한테 붙긴 했는데 용의 꼬리 역할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과감하게 TSMC 밸류 체인에서 계약 해지를 하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곧바로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 쪽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에서는 TSMC보다는 그래도 뒤처져 있지만 그래도 뱀의 머리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잘 되고 앞으로 가우스부터 해서 우리가 AI 쪽에서 온 디바이스 이야기가 나와서 막 저기가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쪽 밸류 체인으로 들어간 AD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쉽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IP나 NPU 쪽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었다면 칩셋 미디어가 가장 핫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특히나 지금 차트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내년도 기준으로 50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려면 좀 이격 좁힌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숨 고르게 했을 때 뭐 IP 쪽에 특화된 IP 설계하는 쪽에 팸리스 업체로는 우리가 칩셋 미디어를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회사는 그러면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상입니다 비디오라든지 그죠? 영상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인데 왜 그럼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모든 회사들이 반도체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양한 영역에 다 자랄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라고 있는 고유 영역이 있고 자기들이 좀 못하는 쪽은 차라리 이미 자라고 있고 그쪽에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구축한 회사들의 그 기술을 사와 가지고 라이센스를 사와 가지고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칩셋 미디어는 가지고 있는 영상과 관련된 IP를 어떻게 한다? 라이센스 P를 받고 이렇게 오른쪽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받고 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 반도체 칩을 제품화해서 만들게 되면 거기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상 쪽으로 뭔가 앞으로 시대는 점점 늘어나겠죠? 내년도에 우리 애플 비전 프로 이야기 나오면 본격적으로 AR, VR 쪽에서도 영상 많이 사용할 것이죠 전장 쪽에서는 당연히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은 더 많이 사용될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영상과 관련된 반도체 특화된 뭔가 NPU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럼 칩셋 미디어하고 이제 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이 주로 이제 미국 쪽에서 보통 IP를 많이 중국에서 사서 썼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워낙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대응하는 쪽이 끊겨버렸고 중국에서 그러면 어디서 다른 쪽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칩셋 미디어 쪽에서 최근에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칩셋 미디어가 중국 향으로 잘 되다 보니까 숫자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이해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로서 칩셋 미디어는 실적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소품종 다이아 뭐 많이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테스트하는 소켓이나 핀 쪽도 결국에는 좀 부각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좀 덜 올라온 것 쪽을 우리가 본다면 물론 리노공업도 이번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수혜지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연초 이후부터 그림을 보시면 TFE 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ISC 뭐 리노공업이 제일 적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이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근데 리노공업이 워낙 이제 재고가 뭐 반도체 업황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재고가 쌓이면서 실적 안 좋으면서 주가가 이제 2분기까지 많이 내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실적 추정치가 이제는 하향 조정이 다 끝났고요 노란색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실적 추정치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가도 바닥을 찍었는데다가 이번에 온디바이스 AI에 찍어 가는데 이 뭐 테마까지 좀 붙는 바람에 주가가 최근에 이제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가 끝이 아니라 2024년에는 이 HBM과 관련된 이런 쪽의 테스터라든지 뭐 이게 훨씬 더 뭐 증설이 이제 투자가 많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수혜가 이제 될 것이고 모바일 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쪽도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교체 주기가 이제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NPU 시대의 개화와 맞물려 가지고 더 많은 소켓 핀 이런 쪽들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로 내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12월 달에 뭐 매크로 이슈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좀 해 두셨다가 좀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온 좋은 위치가 된다면 좀 관심 가져올 만한 뭐 이런 쪽이 소켓하고 핀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밸류이션까지 잠깐만 또 말씀 드릴까요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난리가 난 종목이 하나가 있죠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실적이 나왔는데 너무 잘 나왔는데 PER로 이렇게 연산 한산을 해보니까 4배 5배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싸다 보니까 진짜 싸네요 네 순식간에 마이크로 컨텍솔은 최근에 11월 달에 주가가 완전히 서버렸거든요 시가총이 사실은 뭐 몇백억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실적이 분기 실적이 50억이 나오는 바람에 주가가 점프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제외하면 뭐 리노공업, TSE, TFE 이런 종목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비슷한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면 리노공업이 요거 좀 아직까지는 뭐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있지 않나 라고 그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 다음 여기 뒤에 또 있네요 저렇게 끝이 났는지 아는데 여기가 아마 끝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반도체가 마지막이니까 요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최근 지났다라는 기대감으로 삼성자 하이닉스가 어쨌든 2023년 상반기에 바닥을 찍고 주가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쪽이 하이닉스가 보통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하이닉스가 적자이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주가와 연동이 되는 게 반도체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적자지만 나중에 결국에는 이런 공급 재고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재고 감산 이슈가 끝나고 나면 또 투자할 거니까 그때쯤 이제 장비도 또 발주 나오겠지 라는 게 하이닉스 주가 움직일 때 먼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장비주들한테 그래서 최근에 바운드체 장비주들이 움직임이 그렇게 이제 나타났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AI 쪽에 뭐 후공종이라든지 그리고 전공종 쪽에 D램 전환 수혜도 있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당분간 계속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으로 보면 그 다음으로 움직이는 게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 중에 두산 테스나라든지 있죠 반도체 외주 후공종 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 되면 그쪽도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단에 아마도 소재 부품은 감산 구간에서는 당연히 이제 가동률이 줄어드니까 소재 투입되는 거 부품 투입되는 게 줄어들 거니까 실적이 가장 늦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앞에 메모리 장비 옵사트가 움직이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다음 단위 아마 소재 부품이 움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12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12월부터 내년 초부터 해서는 소재 부품도 이제 서서히 좀 움직이는 왜냐하면 DRAM 이제 가격 올라오고 낸드 가격 올라오면 낸드 플래시 가동률도 회복이 되면 감산 이슈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최악인 구간에서 소재 부품도 이제 서서히 있는 바닥은 잡아간다 정도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반도체 밸류체인들이 상승 사이클을 이어간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반도체 부품 밸류체인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매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분리 업로드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업로드됩니다 우리 업로드됩니다 우리 업로드됩니다 우리는 좋은 업로드됩니다